아 데빌진 야 왜 닉네임도 달라 이게? 빨간색은 또 뭐야? 철권력 파워 설마 그걸로 강한 상대의 강한 정도를 나타내는 거야? 뭐 이렇게 이상해 이상해 아 진짜 심지어 데빌진인데 지금 사업력 걸린거야? 나 지금? 깨자 깨자 뭐야 나 살면 다음에 전기 있어 아 이거 뽕팔 확정됐지 탈게 탈게 이릅니다 개이득이다 아우 씨 못 때릴 수 있나 보다 저거 나 살면이 이제 상단이 생겼어 이타가 그냥 깨깽이 똑같애요 카즈아처럼 세세 카운트 한 것처럼 똑같애요 이타가 관절이잖아 근데 원래 손으로 뜯은거야 아우 씨 방금 어퍼가 초콜릿 붙은거야? 아우 씨 방금 아우 씨 방금 아우 씨 방금 아우 씨 방금 아니 술 새끼 아 맞다 이제 상대방 와이파이 그것도 보인다고 하지 않았어? 아유, 강릉 아 근데 진짜 뭔가 약한 것 같아요 게임이 뭔가 약해 게임이 비할 때도 약하긴 했는데 이 정도의 느낌 아니었거든 뭔가 게임이 약해 그냥 데미지가 약해 데미지는 좀 쎄냐? 죽겠는데 일단? 야 저게 내꺼랑 데미지 차이 너무 많이 나지 않아? 아 웨이브 마저 했어 아 이건 너무했다 질렀다 아 질렀어 질렀어 야 사업맨 때리지는 너무 쎄다 이거 각도 봐라 아이고 야 아이고야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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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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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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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ight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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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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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round one. fight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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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9RK도 9RK로 이득 가져가는 게 존나 많네 진짜 저게 뻥벌 확정 아 어떻게 해야 되냐 저거 시계를 내내 뺑길 수가 없는데 아 어퍼업을 미리 깔았는데도 지는 건 아니지 않나 이건 안맞아 이러면 그렇지 아 이게 안죽어 씨 아 이게 안죽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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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아 아 여전히 되네 이거 아 야 이건 아니지 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핸몬씨도 못따라갔을까봐 생몬씨도 못따가서 같아 아따 질기다잉 내가 철관력 오르고 있는건 맞아? 이거 어떻게 해야 오르는건데 설마 판수냐? 찬스는 아닌거 같은데 아 나락 걸리는 루트였어 어떻게 로나 되냐 저거 아 고통받네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이건 말로안돼 진짜 아 아 진짜 미치겠다 아 너무 쎄다 너무 쎄다 지금 상황에서 데뷔지 진짜 아 얘를 상향시키냐 선성규제도 모자라파네 얘를 상향시키면 어떻게 해 왜 왜 안드라미야 아 아 아 아 모랜피오 모랜피오 안들어가 맛있어 안들면 안들어다 여기서 고경기 신기하며 . . , . . . . . 다음은 헛쳐요 딸다수는 헛쳐요 바로 솔로 아 씨 이건 아닌데 어어어어 씨 아 콤빙이 나네 아 씨 진짜 어이없네 아 아 고인물이라 생각을 잘못했다 아 씨 춥네 아 아 아 못 앉았어 저는 신기술 지금 별로 안 좋게 보고 있어가지고 잘 모르겠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신기술만 시키고 가드백으로 장난질이 가능할란가 아 안될거 같은데 어차피 마이너스라 파식 장난질 한번 해봐야되나 파식 장난질 사실 간절한 마음에 뭐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다가 아 개짤바 이거 정말 저게 개보대기스러워 너 몬 너무 많이 했다 내가 이거 나 일어났는데 저게 발통되네 일어났는데 발통되네 일어났는데 아 왜 이렇게 잘하셔 아 진짜 아 난 때려도 이거밖에 안단단말이야 아 내 척척 존나많이 잔단말이야 아 피하지도 않네 아 진짜 이지성 다 크량 걸리네 진짜 아 이게 게임이냐? 아 진짜 미치겠네 아 진짜 큰 판정 난 씨발 신기술도 좋은 판정도 하나도 없어 씨발 개빡치네 아 깜짝 아 깜짝 아 깜짝 아 9LK 진짜 저거 왜 롤백 한거야 진짜 미치겠네 저거를 왜 롤백을 했을까 지키 알아 만일 14인거 알아 USS 아이 너무 많이 했어요 너무 많이 했어요 진짜 미안한데요 너무 많이 했어요 제가 죄송합니다 아이씨 아아 아이씨 얄미워 진짜 아이씨 유후님 왜 던져요 아따 아니었다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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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통받네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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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각도가 너무 pigeon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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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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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거 보정 많이 들어가서 안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시간을 끌 수가 없었다. 시간을 끌 수가 없었다. 안 죽는다. 하나 남았네 또 하나 또 남았어? 하나 또 남았어? 앉았다. 앉았다가 조폭 줬지 방금. 멀리 간다. 멀리 간다. 멀리 간다. 멀리 간다. 야 이거 스노우볼이다 이거. 여기서 여기서 깨졌어. 여기서 이제 3점 내가 먼저 먹었단 말이야. 하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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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막제공자 점점 벽을 내가 깨고 있어 안맞아요 오 앞가드 했는데 잘못했다 내가 진짜 존나 좋다 저 아 1등이야 아 1등이야 3등이야 아 2등이야 그니까 5등이야 5등이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번 짝 데빌진 미쳤다. 아 진짜 장난아니다. 이번 짝 데빌진. 아 깜짝이야 진짜. 이 정도로 강력하다고? 외초를 써가지고 아예 시경도 못 땡기게 한다 지금. 깨요 깨요. 아. 아 깨야지. 경제 경제. 경제적으로 내가 앞서야 되는데. 이게 벽이 곧 경제거든. 벽을 내가 먼저 깨야 돼. 저쪽이 먼저 깨는 안돼. 벽이 곧 경제야. 그치. 깨깨깨. 우아압. 우아압. 으이. 기다려주시기 히힛힛. 생존을 위한 벽개기 흑대기 안맞아 이때 한번은 써줘야 돼 왜냐면 지금 아직은 눈에 안익을때야 막쓰는건 안되고 한두번만 써주는거야 그럼 헷갈려 하겠지 나는 저쪽에 변화된 기술에 다 맞아줘야되는건데 저쪽은 그냥 시즌3로 상단시 하면 되는거거든 그래서 뭔가 생각의 변화를 한번 줄 때가 온거 같았었어 방금이 그랬어 내가 여태까지 태킹데스한것중에서 제일 빡센 당연히 빡센사람을 만나면 빡세겠지 아이고씨 없대요 없어 2타 상단인데 없어 와 그냥 글로우는 월바 안되네요 아 저기 월바 안되면 안되지 나랑 나왔어? 통제 힙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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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찐구 치구 치구 공참각수 한점 좋아졌다 응 타자 아~~ 어퍼 와아 뻥바를 때리시는 수 있다가 나이스 나이스 나 눌렀는데 아니야 아니야 침착해 침착해 할 수 있어 아이씨 막았어 아 이거 적한테 기회를 주는 거잖아 아 끝내기가 아니야 이건 적한테 기회를 주는건데 알쓰 알쓰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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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호! 된다 저기 나랑 나왔어 아이씨 도대체 할 수 있어! 할 수 있다고 했지 내가! 이야 힘들었다 고생하셨습니다 와아 힘들다 하아 하하하하